네 효리네 너밖에 몰라 듣고 왔습니다. 와 우리 재진씨의 우승 감사합니다. 최정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뭇 진지해요 근데. 이게 은근히 긴장이 되네요. 갑자기 노래를 부르려니까.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저는 바비킴 선배님의 사랑그놈입니다. 근데 제가. 망가져야 되는데 이거. 살짝 바비킴 선배님 흉내를 해서 불러오겠습니다. 모창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기대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그냥 진지하게 하는게 더 좋은거 같아요. 막. 네. 네. 너무 망가지진 말고. 네. 그럼 바로 MR 주시고요. 가시죠. 승현의 사랑그놈. 에코 조금만 넣어주세요. 에코. 아. 아. 음. 음. 오. 예사이토. 여러분 치킨 맛있게 드시고 있나요? 미나씨 안보이니까 좀 나와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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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음. 사랑이란 놈 그 놈 앞에서 언제나 나는 빈털털일 뿐 놈 언니 돈이 없어 늘 혼자 외면하고 혼자 후회하고 맨날 후회만 해요 늘 휘청거리면서 안인 척을 하고 사랑이란 놈 그 놈 앞에서 언제나 나는 웃음거릴 뿐 사랑해 널 사랑해 I love you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 가슴이 멍 들고 맘에 눈은 멀어도 다시 또 밝은 그 자리로 사랑해 또 사랑해 제 멋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떠나간다 왔을 때처럼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부를게요 와 잘한다 와 잘한다 야 승혜님 멋있는데요 그냥 잘 따라하는데? 처음에 따라하다가 네 일로와서 얘기해 주세요 아우 우리 승현씨의 사랑 그 놈 듣고 왔습니다 아이고 긴장돼 좀 떨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미단씨 어땠어요? 치킨 맛있게 먹고 있는데 지금 먹방 먹방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재밌네요 재미없나봐요 아 치킨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이 치킨을 제작진들이 먹을려고 시킨거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민현씨가 다 먹고 있네요 민현씨가 지금 엄청 맛있게 먹고 홍기씨 지금 난리났습니다 여기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고요 야 지금부터 이제 청취자 미션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